공간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기업학교는 인급을 받지 못한 경제치매나 경유의 인지성애가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년 동안 치매 예방과 치매의 진행을 배출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종합지원 시설입니다. 오프라인 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전문가, 사인들이 주간보호 서비스를 비롯해서 건강체크, 물리치료, 중심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해산교시, 속담교시, 기업여행 등 기업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지 프로그램과 미술치료, 음악치료, 작업치료, 논의치료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급을 받지 못해서 조금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지금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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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